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6살 아이를 발로 밟아 학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학대 영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육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계속해 밝혀지는 보육교사의 학대, 소극적인 지자체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보육교사가 6살 A군의 뒷목을 잡아올리더니 바닥으로 내둥댕이 칩니다.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끌고 나갑니다. 턱과 뒷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밥을 먹이는가 하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달 초 울산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다리를 밟는 해당 보육교사의 학대 영상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동생과 장난감 같은 걸 가지고 다투는 순간이 되면 동생을 밉니다. 그러면 허벅지 주위를 밟아요. 자기가 당했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이틀에 걸쳐 1시간 반 동안 혼자 앉혀두는 등 또 다른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장 딸 등 2명의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모두 5명. 학부모들은 지자체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합니다. 간담회 때 추가적인 아동학대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들이 제가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지금에서야 갑자기 경찰에서 학대 관련 팀이 앞에 걸 진행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대 팀에 얘기하세요. 교사 1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했고 나머지 1명은 간담회 이후 열흘이나 지나 업무에서 배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멘